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제 겨우 밥술 좀 덜 정도가 된 거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 나라의 숙명이란 것은 외발 자전거처럼 계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지듯이 그냥 넘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무역수지 적자 문제가 큰 모양이네요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다 이건 굉장히 큰일입니다 제가 이제 30대 때 외환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1997년도에 김영삼 정부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몰랐죠 그래서 김영삼 정부가 여러분들 그 외환위기를 당하기 전에 몇 년 동안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연구소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주 기억에 남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돌아가신 성경그룹 지금 SK그룹이죠 SK그룹의 온화였던 최종현 회장께서 다 성부합니까 이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면 큰일 난다 그렇게 그건 쓴소리를 하니까 뭐 정치권력을 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한국은 무역수지 적자 재정 적자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이제 잠시 그런 현상에 나타났다 사라지면 문제가 없는데 만성적인 사건으로 나오면 그게 큰 문제인 거죠 이게 지금 이제 보면은 수출은 2.7%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줄었는데 수입이 9.3%가 늘어난 겁니다 그럼 수입을 좀 줄일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역은 수입 수출에서 결정되니까 이제 반도체가 크게 안 팔려가지고 큰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건 물건을 팔아야 되지만 수입을 줄이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입을 좀 줄이는 것은 물론 뭐 수출에 필요한 중간재를 수입하는 것은 어떻게 해볼 수 없겠지만 제가 딱 이 내용을 보고 아마 경제를 잘 아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권력을 지고 있었으면 당장 에너지 절감 대책을 강하게 밀어붙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돈 벌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머리도 좋고 똑똑하지만 평생 봉급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이거 딱 보고 이러면 그냥 금세 이거 뭐 아니 수출은 2.7% 줄었는데 아니 수입이 9.3% 늘어가가지고 채 벌 수는 한 2주 사이에 무역 적자가 100억이 생겼는데 그러면 대통령부터 나서가지고 에너지 수입 절감 대책이라는 부분들을 좀 강하게 밀어붙지 안 되겠냐 국민들한테 고소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나라 세계 8위의 에너지 소비국이고 2021년 기준으로 에너지 수입에 소요된 돈이 1372억 달러다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22.3%다 이건 아껴 쓰면 좀 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한번 보니까 산업용이 55%고 일반용이 22%고 주택용이 15%고 농사용이 8%면 전부 다 뭡니까 전방위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여기서 뭐 한 5% 내리고 여기서 한 5% 내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허리띠를 졸라 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1960년생만 하더라도 서울의 중산층으로 큰 사람들은 가난을 잘 못 봤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돈은 버는 방법이 있고 나가는 돈을 줄이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수입에 1200 1372억 달러를 지출하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 10%만 전약하더라도 137억 정도로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산업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용 주택용 이렇게 나누져 있으니까 낭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연도별 에너지 수입액을 보니까 19년도에 1267억 원 20년도에 865억 원 이게 아마 그때는 코로나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1372억 원 그러면 얼추 저가 볼 때는 한 1000억에서 1200억 수준 정도까지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대로 20일까지 무역 적자가 102억 달러를 기록했다 작년 12월 한 달간 적자액 47억 달러의 두 배를 넘어선 것이다 최대 수출 분명히 반도체 시장에서 고전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이유인데 반면에 국제 에너지값이 올라 전체 수입액은 9% 늘었다 에너지 가격이 올랐네 그럼 줄여야 되죠 써는 걸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월 100억 달러씩 무역 적자를 낸다는 심각한 문제다 여기 나오네요 1997년도 외환위기도 무역수지 악화가 계속돼가지고 결국 터진 거 다들 정신들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딱 숫자 보면 뭐죠 에너지 가격이 올라서 9% 올랐으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름이 나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면 원자리 가동 늘리고 그다음에 뭐죠 가정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질감 대책에서 내려야 되는 거죠 내복도 있고 별짓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작년 한 해 2천억 달러에 달했던 석유 석탄 가스 수입액 2천억 달러네요 2021년도에 여러분들 1,370억 인데 억만 원 낭비하심 했으면 2천억 달러를 수입했으면 10%면 200억 달러 절약할 수 있겠네요 절약하려면 고통이 다르더라도 에너지 가격이 현실화되어야 에너지 가격이 뭐죠 현실화되어야 그다음에 절감할까 싸면 사람들이 낭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무역수지 방어에 비상을 걸어도 모자랄 때인데 너무 한가해 보인다 돈을 벌어본 경험들이 없으니까 지금 뭐 내각에 제대로 기업 경험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내각에 경제팀들은 다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다 장악하고 있고 평생 봉급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평생 봉급받은 사람들하고 자기 손으로 돈 벌어본 사람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봉지 대한민국의 숙명은 푸지런히 움직이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역수지는 흑자를 내야 되고 재정수지는 뭡니까 절대 적지 안 나도록 노력해야 되고 재정수지는 항상 연마다 100조씩 적자가 나고 무역수지는 1월 20일까지 뭐죠 100억 달러 적자면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문제점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문제점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